안녕하세요 팔팔북스 입니다 오늘 플루톤 이야기를 할건데요 고대병기 1편 입니다 그 다음 포세이돈 우라노스 까지 이어져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전에 저의 또다른 원피스 연구 영상 샹크스편 1편 2편 3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영상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영상들에서 하늘색 머리 집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하늘색 머리 집안 간단히 말하면 버기 비비 프랑키가 플루톤과 엄청난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무와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구요 바로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플루톤은 전함입니다 전함, 배 배인데 내용을 잠깐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면 이 전함의 위력이 한 방만 쏘면은 섬 하나가 없어지고 그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톤이 언제 처음 나왔냐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최초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크로코다일이 플루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알라바스타 왕국을 자신의 능력 모레모레 이 능력을 이용해서 비를 안 내리게 하고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하죠 뭐 이러한 내용이 알라바스타 내용인데 이 알라바스타에는 포네그리프가 있습니다 포네그리프가 있는데 그 안에는 플루톤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적혀 있고 그래서 알라바스타 왕 코브라는 그 내용들을 어느정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포네그리프를 볼 수 있는 로빈은 크로코다일에게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요 그럼 이런 내용이 플루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인데 그럼 오늘 저는 이 플루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늘색 머리와 연결하고 그리고 이 플루톤이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내용도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알라바스타 편을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알라바스타 편에서 크로코다일이 플루톤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로빈이 뭐 말을 안해주죠 그런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루피가 싸우고 이런 장면보다도 이 알라바스타 편에서 가장 명장면은 비도 내리는 장면도 있겠지만 저는 페루가 이 크로코다일이 설치한 시계탑의 시한폭탄을 자신을 희생해서 자폭하는 그 장면이 가장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라바스타 뭐 이런 사막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폭탄이죠 그런 느낌에서 플루톤 플루톤은 이 위력이 엄청난 폭탄이 있는 배일텐데 이 알라바스타 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이슈가 폭탄이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럼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페루가 시한폭탄을 가지고 작폭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을 저는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하는데 왜 의미있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 영상 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여기까지 정리하면 알라바스타에 플루톤이 있을 것이고 이 플루톤은 이 폭탄 포의 위력이 엄청 대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또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 알라바스타의 왕력 비비가 최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무가 오로성 최고위에 있는 이미 사진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티치, 루피, 시라오시 사진은 땅바닥에 잘려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포세이돈 이야기를 좀 하면 포세이돈 그 자체가 시라오시거든요 시라오시 사진은 잘려있고 비비 사진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왕녀인데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편에서 비비와 이무의 연관성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던 거라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서 봐주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비비가 최근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방금 시라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인섬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볼게요 이 어인섬 이야기는 고대병기 포세이돈 편으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히만 이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어인섬 편에서 예언과 마담이 나오는데요 이 마담이 아주 나중에 루피, 밀짚모자, 일당이 어인섬을 없애거나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과 마담이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원피스 스토리 떡밥으로 어인섬이 파괴되고 원피스 하나의 조각으로 올블루가 될 것이다 이게 루피의 최종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포세이돈 편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럼 어디가 됐든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 파괴력을 가진 물건은 바로 플루톤이죠 그럼 이 플루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루피 일당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색 머리 집안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플루톤 이야기와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에는 거의 동료인데 동료가 되지 않는 알라바스타의 왕력 비비가 있고 그 이후에 또 같은 하늘색 머리인 프랑키가 동료가 됩니다 그럼 비비는 알라바스타 그럼 여기서 또 프랑키 이야기를 좀 하면 워터세븐 CP9 편을 보면 프랑키는 플루톤의 제작 도면을 토맥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플루톤의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을 불로 태워 버리죠 태워 버리는데 당연히 안 보고 태워 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외웠거나 원본은 또 몸 여기 어디선가 갖고 있겠죠 그럼 프랑키는 플루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루피는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력 비비가 거의 동료나 마찬가지니까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찾았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있는 곳이다 뭐 중요한 곳이다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밀짚모자 일당에 프랑키가 있으니까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플루톤이 비비 프랑키 이 하늘색 머리와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하늘색 머리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비비 프랑키 버기가 있죠 버기는 영상 끝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 플루톤이 있을 것 같은 위치를 한번 예상해 보면 이 알라바스타 지도를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알라바스타 지도를 한번 보면 여명을 뜻하는 여명을 뜻하는 해가 보이는 위치가 하나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플루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원피스를 많이 보시는 거의 매니아나 원피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최근 와노쿠니에서 굉장히 여명이란 말이 언급이 많이 됐고요 이 여명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이 밀짚모자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좀 닮았죠 그게 바로 D다 이런 식으로 지금 D가 곧 여명이다 루피가 여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끌 거다 이 어두운 세계를 빛으로 태양으로 최근 태양의 신문 니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여명이라는 내용이 D라는 것에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많은 분들의 예상을 저도 당연히 듣고 그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무 위키만 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라바스타 지도에 이 여명 같은 표시가 플루톤이 있을만한 위치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 플루톤의 사용은 누가 할 것이냐 이 플루톤을 사용하려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루피 일당 안에서 누군가는 플루톤을 사용하겠죠 그게 루피일 것이냐 프랑키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당연히 루피 일당이 플루톤을 사용해야 만화책이 끝이 나도 끝이 날 수가 있으니까 고대병기 다 사용해야 만화책 원피스 완결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플루톤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이 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버기가 생뚱맞게 나왔죠 버기 당연히 하늘색 머리고 저는 이 버기라는 인물을 샹크스 1,2,3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루키들에게 샹크스처럼 연결하는 입장의 사람이다 연결자다 그 연결자가 샹크스, 버기, 미호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샹크스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 플루톤이라는 폭탄을 버기가 사용할 것 같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 버기라는 인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능력은 동강동강 열매인데 거의 이 해적단의 주무기 버기의 주무기는 폭탄입니다 폭탄을 주로 사용하는 인물인데 그러면 여기서 버기의 능력을 잠깐 보자면 발이 땅에 닿아있으면 날 수가 있죠 그럼 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옛날 정상전쟁에서 마지막 샹크스가 나왔던 편을 보면 샹크스가 밀짚모자를 땅에 주어서 버기에게 전달해줍니다 다시 루피에게 돌려주라고 그런 식으로 이 밀짚모자를 들고 루피에게 루피가 지금 기절해 있는 상황 거의 에이스가 죽은 충격으로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로우의 잠수함 로우의 잠수함으로 이렇게 밀짚모자를 던져주거든요 저는 그러한 상황을 이 알라바스타의 명장면 페루와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버기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폭탄에 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이 밀짚모자가 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명이 이 여명을 이끌어낼 고대병기 중 하나가 플루톤인데 밀짚모자를 샹크스에게 받아서 루피에게 다시 전달했다 그러한 일을 했다 하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연결했다 이렇게 잠깐 해석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생뚱맞게 그러면 이제 페루를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십자 모양들이 이렇게 이런 표시들이 많죠 시한폭탄 가지고 희생하면서 자폭하는 엄청 멋있는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버기의 특제폭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얼굴을 한번 보고 약간 페루의 모습과 살짝 비슷한 모습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기 폭탄에서 좀 약간 억지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버기가 밀짚모자를 전달하는 모습에서 페루를 떠오르고 페루의 모습을 보니까 버기와 흡사한 점이 많더라 그리고 원피스는 평행이론이 많은데 알라바스타의 페루의 행동처럼 버기가 많은 사람을 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창크스 영상처럼 버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누누이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플루톤과 버기가 엄청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비비 프랑키 버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하늘색 머리들이다 이무는 비비의 사진을 들고 있고 프랑키는 플루톤을 제작할 수 있고 버기는 그 플루톤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플루톤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루톤 이야기를 한번 더 설명드리면 플루톤 도면에 대해서 제작 도면 제작할 수 있는 도면에 대한 이야기로 그걸 로브루치나 몇몇 사람들은 그 도면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인가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전 이 도면의 출처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달 나중에 고대병기 포세이돈 우라노스 이야기할 때 더 내용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원피스 만화의 앞 표지를 보면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엔엘이 결국에 달에 도착해서 조그만 기계들을 만나고 그리고 엄청 과학이 발달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나오고 그리고 벽화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역사가 기록된 듯한 벽화가 나오는데 그때 벽화를 보면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했겠죠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미 기계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이 플루톤의 도면 결국 베가펑크와 연결될 것이고 프랑키와 연결될 것입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플루톤일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포세이돈 특히 우라노스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알라바스타의 플루톤은 비비 프랑키 버기로 이어진다 이 하늘색 머리의 지바는 나중 루피의 고대병기 사용의 플루톤 플루톤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무가 비비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오늘 쭈루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나 좀 하늘색 머리의 지반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하시면 샹크스 1편이나 3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